형 얼굴로 나 붙이는데? 내가 생각하냐? 맞지? 멋있어? 멋있어? 아 멋있어? 팬들 이러면서 놀아 우리 옛날에 50년 된다고 그냥 보여줘 이 노래는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왜? 이런 디테일이 왜? 노란 노랑 같이 하는거네? 핑크 노랑 노랑 같이 하는거 뭐요? 멋있어? 아 멋있어? 아 멋있어? 형 얼굴로 나 붙이는데? 내가 지금 궁금해야겠나? 맨날 이러면서 놀랍네 아 진짜 바지 각색으로 진짜 초서가 진짜